너 빵빵 난 길막.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 정말 속 팡팡 터집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삐용 삐용.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에 홍해가 갈라지듯 쫙. 그런데 쫙. 아이고 이거 뭐야. 요지부동. 변비 비켜가 아니라 검은차 비켜. 참다 못해서. 우측으로 비켜주세요. 과태료 부과됩니다. 계속 경고 방송을 하는데도. 하는데도. 그러든지 말든지. 나도 바빠. 하듯이.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어허. 이거 이거 이거. 계속 안 비켜줘. 저 앞에 택시는 비켰는데. 그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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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을 계속 쭉 갑니다. 세상에. 지금 계속 방송하고 있는데도.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네 이거. 어쩌면 좋지. 그랜저네 이거.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차가 가는 듯 하더니. 가는 듯 하더니. 어. 아이고. 자기 우회전하는구나. 박 변호사님. 그렇죠. 사실은. 구급차. 응급차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뭐 홍해의 기적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구급차 응급차가 지나가면. 모든 차량은 가장자리로 지금 가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저 차량. 검은색 차량.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이걸 위반한다고 해가지고. 뭐 징역을 살리거나. 감옥에 갈 수는.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진로 방해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게 되면. 이건 응급구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협박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면. 5년 이해에 징역 또는 5천만이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최소한. 이거는 뭐 사실 법률보다는. 시민의식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살짝 빼주면 돼요. 사실은 살짝만 빼주면. 뒤에 응급차가. 그거 다 빠져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다 빼주는데 왜 혼자 안 뺍니까? 뭔데요? 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영상도 함께 보시죠. 자 발작한 아이를 태우고. 지금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사이렌 삐요 삐요 들리시죠? 크게 울리는데. 응 나 안 비켜. 아 제발요. 제발 좀 비켜주세요. 사정을 해도. 아 이거 왜 이래? 나 인생 직진하는 사람이야. 하듯이. 저렇게 딱 틀어막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 팀장님. 아 진짜 인간이 싫어집니다. 인간이 싫어집니다. 진짜요. 앞에 있는 가리발 차량의 뒤에서. 구급차가 삐약삐약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에 가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보석도로에서 응급환자를 싣고 가는데도 안 비켜준 거예요. 이 보호자는 뭔 얘기냐면. 당일날 그 뇌병변이 있고 지적장애인 아이가 발작을 시작한 겁니다. 발작을 시작하니까 깜짝 놀라서. 일단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사설구급차예요. 1구가 아니고. 사설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골든타임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 가니발 차량이 앞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저 삐약삐약 하는데. 카니발 차량 주인이 귀모 거리는 아닐 건데요. 지금 귀모 거리는 아닐 건데요. 저래가지고 걱정을 댔는데. 5분 동안 저렇게 안 비켜준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도착을 해가지고. 3일 동안 입원했는데.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아서 퇴원했다고 하는데. 다행이네요. 아까 그 박 변호사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응급의료법 12조에 따라서 저렇게 할 경우. 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5년 이하의 시행이라든지. 5천만 원의 벌금을 채울 수 있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 맞다나. 구속 같은 걸 잘 안 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저렇게 고위적으로 하는 사람 내에서는. 구속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이거 눌러주세요.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